서울의 구경주 혼합 3등급의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바이킹스톰 무난한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에서 9번 리빙스턴 2기 폐기수 선행을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노던타임과 5번 바이킹스톰이 2위 그룹 합류하고 8번 발베니도 빠르게 2위로 권 따라붙으면서 선두는 9번 리빙스턴 2위는 8번 발베니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 코너에 접어드는 시점 선두 9번 리빙스턴과 8번 발베니 그 뒤에 5번 바이킹스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번 노던타임은 안쪽에서 4위 바깥쪽으로 10번 문학선이 5위로 따라붙었습니다. 600kg의 거구입니다. 선두 계속해서 9번 리빙스턴이 지켜가면서 단독 선두 3마신차 4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5번 바이킹스톰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높여나오면서 8번 발베니와 함께 2, 3위를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구름발들이 속속 격차를 좁혀나옵니다. 4위는 3번 히든삭스와 4번 노던타임의 접전 바깥쪽 10번 문학선도 계속해서 선두그룹 뒤쪽 5위로 기권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7번 빅트리플과 2번 마이티칩 안쪽으로 1번 노라운 꼬빠이까지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고 하위권에는 11번 문학 에카티와 함께 박으룸규 선장 12번 스피드 황룡이 가장 뒤쪽 달리면서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주 중반전을 지나고 있습니다. 9번 리빙스턴과 8번 발베니의 격차가 1매차로 좁혀졌습니다. 안쪽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5번 바이킹스톰, 문세현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3위권 지켜가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문세현 기수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할 때 직선주로 안쪽 5번 바이킹스톰, 문세현 기수와 함께 바깥쪽 9번 리빙스턴을 지치기 시작했고 바깥쪽으로 8번 발베니도 좋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안쪽에 5번 바이킹스톰과 2마리의 접전 한가운데는 9번 리빙스턴이 계속해서 2위권 근수하게 5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선두 5번 바이킹스톰과 바깥쪽 8번 발베니 여기에 종반치고 나오는 1번 돌아온 뽀빠이입니다. 선두는 5번 바이킹스톰, 5번 1번 8번 5번 바이킹스톰이 안쪽에서 선두를 지켰고 바깥쪽 추입 역전에 나섰던 돌아온 뽀빠이가 바깥쪽에서 2위, 8번 발베니가 안쪽에서 3위를 지켰습니다. 1,700에서 계신다고요? 네. 나 몰랐는데, 진짜 몰랐는데. 지금 이 스프린트 때문에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귀하고 일주일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하는 직업에 대해서 항상 이게 다치고 나면 다시 생각하는 게 이 직업인데 그래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러구나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와, 진짜 힘들다. 이게 내 마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드나? 내가 나이가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녁에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일 되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침에 나아져서 너무 오늘은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항상 1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위에서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해주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조교사님들도 그렇지 조교사님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관리사 형들도 그렇고 되게 급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제 3자가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저도 못 느끼는 거 그런 걸 들었을 때 기분 나빠지 않고 금방 받아들이는 성격에 대해서 저한테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잘 적응해서 오늘 솔직히 진짜 1700에서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제에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훈리 스프린터에만 집중하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이 마을한테 이겨야 된다라는 뭔가를 보여줘요. 그것도 욕심이겠죠. 그런데 레이스는 잘 안 풀렸지만 말이 열심히 뛰어줘서 결과는 좋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경우도 많았고 정말 힘든 레이스를 펼쳤지만 우승해줘서 그때부터 많이 올라왔고 지금 오늘 마지막 경주 끝나고 나서 1700승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걸 의식하고 있었다면 계속 빨리 1700승 했어야지 하려면 스프린트도 망쳤을 거고 그 다음 경우들도 망쳤을 것 같아요. 그게 대한 의식이 계속 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수로서의 말 타는 것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타니까 종결과 어떤 것 같습니다. 기수지만 기수 얘기 전에 한 사람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컨디션도 맞추기도 신고도 안 했고 근데도 그래도 어쨌든 2년 동안 1년 반 곧 2년이 돼가는 그 공백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느낌 그래서 정말 언제 될지 빨리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은 예시장에서 가끔씩 질책도 듣고 싶은데 너무 고요함이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오늘같이 시상식 할 때도 팬들이 축하한다는 메시지 얘기도 너무 듣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지만 곧 빨리 들어와서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팬들하고 부딪치면서 싸워가면서 정도 들면서 이게 우리 한국 경마가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세를 다 알려드립니다. 모든 시민가 뜯었으니